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상상하고 난 다음에 12,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4토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시한 것을 미리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 매수 들어가서 약 30% 급등해서 수익을 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이런 종목 제가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하락해야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다. 자 그래서 쉽게 안 빠지잖아요. 이 종목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이 구간에 4천원대에서는 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30% 정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 빠지는가. 자 강한 여기에서 바닥은 1차 지지를 했다고 해도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급등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물량 이 종목을 특정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땐 이 종목의 물량을 거의 90%로 회수를 해야 회수를 해야 주포가 끌고 올라가서 고점에 올라가가지고 500%든 300%든 400%든 급등을 시켜서 대박을 내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 그러면 바닥을 찍은 종목이 1000%의 수익이 나오려고 하면 자 그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 올라가 봐야 걔네들 500%도 못 먹어요. 왜 500%도 못 먹냐? 평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종목이 1000%까지 올라가는 걸 매일점 상한가를 한 달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받는 건을 잡고 끌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계속 물량을 받치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평균 단가가 최소한 500% 이상 1000%의 수익이 급등을 해야 500%도 걔네들이 못 먹습니다. 왜 평균 단가가 보통 5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자 주포들의 주포든 특정 세력이든 작전을 쳤든 어떻게 했든 그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평균 주가는 1000% 올라가 봐야 500%도 넘는데 거기에서 그 수백억을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 갖고 못 뛰고 못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도 몇십 프로 뭐 몇백 프로 못 먹습니다. 자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종목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가서 한번 제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장 이전이나 상장 이후나 5년 넘게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연속 흑자 지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현금 흐름이 빵빵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자 지금 이거 3,700원 해도 저는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 이 구간에 기술적 반동 구간은 충분하게 땡겨서 1차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5,000원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주포가 이거를 뭐 급등시킬 의지가 없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그지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빠질 수밖에 없냐? 특정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구간에 이 금액대에 모라통으로 물량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 자 이 종목을 누가 강력하게 끌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이 이 현재가에서 최소한 세 토막 이상은 나야 나야 이 종목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서 급등을 시켜서 파라모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재물을 가만히 보세요. 이 구간에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회사 재무구조 내용이 좋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도 없고 특별한 그런 상승 모멘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이어 이 구간에 매수할 때 자 이 구간은 1차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여기서는 어느 누군가는 강력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드렸다가 지금 단계 한 30%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데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최소한 최소한은 반 토막이 나야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저한테 재물차 투표 받으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압니다. 최소한 여기서 반 토막이 더 나야 그러면 조금 한번 쳐다볼까 말까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욕심을 더 내서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이 종목도 그걸 핑계를 대고 지금 주가가 지근지근지근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저희 카페에서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 현재 3천 원이네요. 지금 현재 이 종목 제 욕심 같아선 자 3천 원에서 최소한 반 토막만 더 나라 아니면 여기에서 반의 반 토막이 더 나라 자 3천 원에서 반 토막이면 1,500원 1,500원에서 반 토막이면 7,000원인데요. 그거는 진짜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거고 아무리 주가가 특정 주포가 그렇게 작전을 키고 장난을 친다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종목을 700원까지야 빼겠습니까? 많이 빼준다면 한 천 원? 천 원이라고 하면 이 종목 진짜 이건 대박이죠. 여기서 근데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이왕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고 대박을 치려고 하면 천국이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선에서 반 토막만 더 나면 1,500원대 2,000원 미만이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철저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 꿈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한번 들어가서 재무구조 한번 보시고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 종목 아닙니까? 영업이 흑자지속에 5년 동안 연속 흑자지속에 그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여기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이거 인생 대박 종목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이런 종목 중에 저희가 900% 수익이 터지고 800% 터지는 종목들이 다 이런 거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 차트 계획을 받으면 야 이 종목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 종목이 바닥을 찍고 제가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분석 시험 거를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100% 오르고 200% 오르던 여러분들 이 종목 팔아먹겠습니까? 안 팔아먹지?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래서 저한테 재무 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왜 이 종목이 노다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이 종목 매수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 1년 반 후에 내 재산이 100%로 늘어날 거다 아니다 500% 늘어날 거다 아니다 700% 늘어날 거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천만원 투자를 해서 500%가 올라갈 종목이라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천만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800%의 수익이 날 거라고 하면 1년 후에 4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안 달라지겠어요? 1년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매수하는 날서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런 비법 그리고 꼭진복합과를 여러분들이 확신있게 골라내는 재무차트 교육을 저한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암으로 아마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어떤 통로 하세요? 저는 supporting 낙지게 될 것입니까? 저는 안쪽으로 다다른 것 같고요 어떤 통로 하세요? 한국인 안쪽으로 다다른 것 같고 내가 지금 안쪽으로 다다른 것 같고 저는 안쪽으로 다다른 것 같고 조금 bump横이 되면서 저는 안쪽으로 다다른 것 같고 또 임암은 꼭 여기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